비를 잡지 못한다면, 그대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못하느냐 서두르지 않고! 예, 배야! 국경으로 갈 것이다! 성룡아! 예! 야, 야, 야! 멈춰 서시오! 여섯 개, 어찌하여 병력이 이리도 많은 것이냐? 그러게 말이부다요! 야, 목숨아! 예야! 아이고, 나리! 고생이 많으십니다요! 억울여 상인들인가? 아이고, 나리! 아이고, 그렇습니다! 나리! 아이고, 나리! 아니, 이놈이!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느냐? 아이고, 나리! 무슨 물건들이냐? 아이고, 나리! 비단 몇 벌과 작당한 것들입니다요! 짐들을 뒤져라! 예! 이 모든 것이 다 공으로 폐하기에 벗는 지상품들입니다요! 예, 예, 예! 아이치이! 나으리! 방금 말했잖수! 이 개집에도 같이 포함된다고! 아니 저 기집 잘못되면 저희들 어떻게 합니까요? 아니 이놈이! 지금 후원군의 군량을 어기려니 차면요! 나으리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요? 나으리 먹고 살자고 한 것인데 나으리 딱 한 번만 봐주셔 딱 한 번이요! 그만하면 됐다! 보내주거라! 통과! 서두릅시다! 아 네! 에이! 네! 네! 도르자! 네, 장군. 혹시 이곳에 고구려 놈들이 출입하지 않았더냐? 네? 방금 작은 고구려 상단 일행이 나간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고구려 상단? 그놈들이다. 예? 방금 이곳을 벗어난 상단 놈들! 바로 그놈들이란 말이야! 건령이요! 건령이요! 성문을 봉쇄하시오! 성문을 봉쇄하시오! 김희범아! 황자님이 탈출하셨소! 무엇을 하는 게야! 어떤 병력들을 모으자고 지금 당장 추격하지 않으면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 서둘러! 서둘러 할 말이야! 예, 장군! 모든 병력을 모아라!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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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 태당군! 큰일났어 온다!